일단 눈에 보이는 거 일단 중심별과의 거리는 얘가 2A 정도 나오고 이게 1A 정도 나오네 그러면 A 중심별에 있는 행성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얘는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이 중심별의 파장 변화를 나타낸 거야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중심별의 파장 변화를 나타낸 거라고 근데 둘 다 기준 파장 람다 제로가 있고 관측 파장이 있는데 전부 다 파장이 관측 파장이 짧은 쪽에서 청색 편의가 나타나네 이 청색 편의는 중심별의 청색 편이야 그럼 별이 둘 다 지구에 접근하고 있을 때란 얘기야 근데 지금 고유 파장하고 관측 파장이 지금 똑같으니까 지금 강하고 나에서 A하고 B의 파장 변화랑 델타 람다는 A하고 B가 동일한 거야 근데 고유 파장 람다 제로가 똑같아? 그걸 람다 제로 분해 델타 람다라고 하는 적색 이용이 청색 편이죠? 여기서는 람다 제로 분해 델타 람다 이 값이 A하고 B가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별의 시선속도는 빛의 속도 C 곱하기 람다 제로 분해 델타 람다 이렇게 구하잖아 근데 요게 똑같아? 아 그러면은 시선속도가 A하고 B가 똑같다는 얘기야 시선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수준 정보는 이걸 준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이제 A하고 B를 그려보는데 이걸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중심별이 지금 안 움직이는 걸로 고정되는 걸로 그려져 있지만 항상 요걸 중심별도 같이 그려보세요 자 요게 이제 가 행성계 중심별 A하고 관련된 걸 해볼게요 근데 나는 가보다 행성하고 중심별 사이의 거리가 좀 더 가깝잖아 요렇게 그려볼게 요거는 이제 중심별이 B인 경우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요 요 둘 다 회전방향 보면은 행성의 회전방향이 반식으로 표시가 돼 있을 거야 이것도 행성의 회전방향이 반식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근데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자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스몰 A가 그럼 별은 항상 그 반대쪽이 있어야 되겠지 별은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중심별 A가 있어요 이때 요각이 30도래 그럼 여기서 행성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별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치? 근데 문제 보면은 여기 관측하는 지구의 방향이 이쪽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고요 그럼 이쪽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우리 지구 여기서 바라보는 요게 우리 지구의 시선 방향이야 그럼 시선 방향으로 얘는 어쨌든 접근하고 있네 접근하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편이 나타나? 얘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겠지 근데 이때는 요 별의 공전 속도를 VA라고 해볼게 그러면 요게 이제 접근하는 방향이긴 하지만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건 요걸 두 개로 구분해가지고 두 개로 분해가지고 요 속도를 여기 청색 편이에서 구할 수 있는 거야 공전 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30도니까 지금 봐봐 여기가 30도지 그럼 똑같은 식으로 보면은 여기가 30도다 그러면은 여기가 60도 30도 그러면은 요각이 또 30도가 되겠네 그치? 두 개를 구분했을 때? 아 그러면은 여기에 시선 속도의 크기 시선 속도의 크기는 공전 속도 VA에다가 A의 공전 속도야 sin 30도를 곱해야지만 이 시선 속도가 나오겠지 아하 그러면은 별 A의 공전 속도는 sin 32분의 1이니까 여기 시선 속도의 크기의 두 배가 될 거야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 봐봐 얘는 행성이 지금 여기 있대 행성 B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별은 공통질량 수신 반대쪽에 여기 별 B가 있어야 되겠지 여기서 행성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럼 여기서 별도 이렇게 움직일 거야 관측하는 우리 지구 여기 있잖아 그럼 얘도 지금 어? 관측하는 지구 입장에선 접근하잖아 접근하니까 여기서도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 별의 공전 속도를 VB라고 해보자 그럼 접근하는 속도가 그대로 시선 속도가 되어버리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B의 공전 속도를 VB라고 하면은 요거는 시선 속도의 크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봐봐 현재 위치에서 시선 속도의 크기는 A하고 B가 똑같은 상황이야 이 파장 변화 분석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A의 공전 속도는 시선 속도의 두 배가 되고 B의 공전 속도는 딱 시선 속도의 크기가 똑같아 아하 그러면은 A의 공전 속도가 B의 공전 속도의 두 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접근이나 후퇴가 가장 빠르게 접근하거나 빠르게 멀어질 때 요때가 이제 각각의 별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 시선 속도의 크기가 최대가 되고 파장 변화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그냥 요 값으로 지금 현재가 그럼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될 때야 근데 얘는 현재가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될 때가 아니지 더 돌아 더 돌아서 만약에 별이 여기 와 있다고 하자 여기 와 있으면은 A의 공전 속도가 그대로 시선 속도가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거 다시 라고 써볼까요? 그러면은 별 A 같은 경우에는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될 때가 요 A의 공전 속도가 똑같을 텐데 그게 현재 시선 속도의 몇 배? 두 배가 돼요 아 그러니까 시선 속도의 최대 값을 시선 속도의 최대 값을 시선 속도의 맥스 이렇게 써보자 그럼 요거는 A가 B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공전 속도와 그대로 시선 속도의 최대가 되고 여기서도 공전 속도와 그대로 시선 속도의 최대 값이 될 때인데 공전 속도가 A가 B보다 몇 배 커? 두 배 크니까 시선 속도의 최대 값도 두 배가 크고 시선 속도의 최대 값이 두 배가 크다는 얘기는 요 파장의 변화랑 요것도 최대가 될 때는 A가 B보다 두 배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심별의 질량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 보통 이제 중심별의 질량이 동일할 때 이런 도플럭과의 시선 속도의 변화 또는 파장 변화는 이 공통 질량 중심을 별이랑 같이 도는 행성의 질량은 가능한 크면 클수록 그리고 행성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 즉 공전계도 장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거든 근데 얘는 봐봐 요 행성하고 별 사이의 거리가 B보다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심별 A를 행성의 A가 더 빠르게 돌게 만들대 아 그러면은 행성의 질량이 무조건 small a 중심별 A를 돌고 있는 게 B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어? 여기까지? 좀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딱 우리 도플럭과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딱 연습하기에 좋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 현재 시선 속도야 이거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A하고 B가 똑같아야 돼 왜? 여기 파장 변화가 똑같으니까 근데 별핏의 최대 편이랑은 A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면 안 돼 돌아가지고 여기 있을 때를 봐야 돼 근데 B는 현재가 최대가 돼요 현재 알겠어? 그러니까 최대 값은 A가 B보다 2배 크다 그리고 뒤늦번 행성의 질량은 small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자 다음 20번